누리, 고마워! 누리, 우리 집에 놀러와! 뽀뽀뽀 친구! 뽀뽀뽀 친구들, 안녕! 상자도 안녕! 어? 뭐지? 모자? 우와! 장갑? 아... 그럼 그림 그리는 종이? 누리, 난 종이봉투야 난 항상 물건을 담아서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녔어 이제 그만 옮겨 다니고 어디 한 곳에 좀 머물러 살고 싶은데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 친구들과 한 곳에? 아하, 좋은 생각이 났어 준비물 준비물 자랑펜 가위 크레파스 이게 뭔진 알겠지? 싹둑 이건 뭘까? 맞춰봐 친구들까지 짜잔 파릇파릇 수풀 풀로다 반으로 접어서 자르면 양쪽으로 똑같아 꼭 바다같지 꼭 바다같지 반으로 접고 한 번에 자르니까 똑같이 잘렸네 와, 멋진 굴뚝 바다같은 지붕을 덮었더니 종이봉투집이 되었네 이야, 나 집이 됐어 좋다 친구들까지 진짜 좋다 누리 고마워 누리, 우리 집에 놀러와 변신이 마음에 들어 크롱크롱 크롱크롱 멋진 집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에이, 볼 우리, 우리 토리 지금 뭐하는 시간? 구독, 좋아요, 누르는 시간 야호! 구독, 좋아요, 누르는 시간 감사합니다